광주시청 1층 로비 여성우류, 친구 등의 다양한 제조업체와 식품업체 등 34개 기업이 참여하며 각 업체의 제품들은 설 명절 선물 예약 방식, 현장 판매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바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역 여성 벤처기업들을 위해 개최됐으며 각 업체별로 명절 선물용 세트 상품을 선보이며 직접 시식 체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여성 CEO들이 자기만의 제품을 가지고 있는 120여 명의 CEO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 제품 홍보 및 판매를 하기 위해서 내일 6시까지 시청에서 바재를 실시하오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판매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바자회는 27일까지 광주시청 1층에서 진행되며 판매 금액 중 일부는 전남 지역 여성 장기 부실 채무 소각을 위해 주빌리 은행에 후원될 예정입니다. 광주메일TV 오승지입니다. 광주메일TV 오승지입니다. 아멘